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와던 선생님의 복 빌려드리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 8시 알면 웃음이 있단지 우리 모두 아내만 것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새 잠시 머물러 갈 새삼 생명과 힘든 것을 청년을 살 것처럼 알면 웃음이 있단지 어린 밤을 내가 가진 것들이 마구 진압들은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만 하나 모두가 미련한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대로 사는 하나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사자에 죽었을 수 없는 물쩍 가버리는 수 없는 백년도 힘든 것은 천년이 쓸데없어요 살다 보면 알게 기운 다르니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던 것을 모두 꿈이었던 것이 이렇게 결론이 인정된 성도 성도 아멘